일단 칭찬부터 하고 갑시다. 지원이 너무 똑똑해. 우리 지원이 참 잘했어요. 내가 더 자신 있는 것? 랩, 춤. 춤. 춤 보여주세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눈, 코. 눈! 취향성태. 긴 머리, 짧은 머리. 원래 짧은 머리일 때는 긴 머리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단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단발을 해봤잖아요. 그때 다행스럽게도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머리 하고 나서 그때를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잘 자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삼각대. 제가 이런 거를 생각보다 잘한다고요. 방금 이 뒤의 부분은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물을 올려야겠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거. 지금 요리에 이제 좀 체계가 생긴 것 같아요.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보수님들은 막 주방을 정리하시죠. 그리고 저도. 시간이 너무 낫네요. 이렇게 금방 일찌월장. 안 raus! 절대 걸어주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익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찰지죠? 손목 스냅이 거의 고수가 다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비빔면 어 잠깐만! 저는 뜨거운 비빔면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안 돼!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진짜 너무 좋아 은비씨 시험 진짜 못 봤나봐요. 저 진짜 잘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 1등으로 냈어요 다반지. 아 그래요? 네. 응답! 트와이스 몰앤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행복이자 축복인데 남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참 비극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말 타면서 팔도 쏘고 있고 검술 훈련도 하고 날아다니고 있어. 저희 청춘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되게 예뻐 보이지 않나요? 제가 2미터 조금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보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키가 2미터에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숨은 매력? 응.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여러 모습에 의하면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10살! 10살? 왜요? 60살은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이고요. 10살 때 저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저의 삶을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어디로든 순간이동. 제가 정말 이상형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100억 정도 제가 한 번 갚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사극이지만 보시기에 화사하지 않았나요? 저를 포함한 저희 출연한 모든 배우들의 비주얼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시기에 청춘 사극으로서 볼거리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작품 캐릭터마다 잊지 못하게 마음속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배우님 본인을 사랑하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죠? 때론 내가 미워질 때가 있더라도 다시 사랑해 보자고요. 그러기에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까?